성취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일단 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다시 무언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에 앞섰는데 막상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정해진 대로 그냥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성취를 한 상태를 나중에 볼 수 있어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계속 뭔가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는 느낌? 이걸 받게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